아 구름이지? 응 몇번 왔었지 출발 향기롭다 이야 단풍이다 진짜 뭐 있어? 더워 벌써 길이 너무 좋잖아 길이 겁나 좋아 지금 이게 뭐지? 버섯이잖아 너 보자 보자 이거 먹는 버섯인데 맛있는거 음 향이 좋아 이것도 볼까? 오우 피긴 했지만 이것도 오우 크다 와 버섯장기 오우 여기도 있어 여기도 아저씨 얘가 약간 회색을 찌네 여기 위에가 오우 좋다 얘 오우 너무 좋아 또 향이 맡아보고 또 향이 맡아보고 이렇게 생겼어 완전 계곡이야 계곡 엄청 이뻐 오 엄청 이뻐 색깔 봐 색이 엄청 이뻐 근데 이게 다 펴가지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가봐 오우 세상에 이게 이런 계곡에 버섯이 있네 우리 작년에 여기서 봤잖아 엄청난데 일단 이거 자전거 가져가자 버섯이 너무 크다 이게 내 손인데 이만해 이만해 이야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향기가 진동해요 지금 엄청 크고 이 손인데 이게 이렇게 무거워요 그리고 향기가 진동해 향기 너무 좋아 이렇게 많은 버섯이 이야 대박이다 아이고 햇살봐 햇살 햇살이 이제 산속을 헤매면 뭐라고 갈게 너무 이쁜 영지 있어 내려가 내려가 아이고 이파리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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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아이고 저 아래 동고비 있는데 동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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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으아 녹이상 나무시아 누가 먹었나 여기 하나 남았네 뭐 있어? 이게 뭐야? 찬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이건 노탈인데 이거? 아 향기 이거 하나 채취해볼까? 쫄깃쫄깃해 하나 먹어볼까? 응 달아! 이거 채취해야되겠다 세상에 아우 대박이야 대박 오늘 여기가 깨끗하다 이거 또 먹고 먹고 어휴 양이 왜이렇게 많아 대탈이 대박이다 대박 정상가지말고 벗어딴다고 아 알았어 알았어 와 단풍이 진짜 멋진데 이야 뭐있어? 가자 안녕 명봉산 정상 못가지 아 여기는 산대지가 다니는 길 같은데 아 한계로운 길이다 우와 낙엽 떨어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한테 다 한 힘적이네 과거 보러 가는 길어 진짜 가을이다 이제 가을의 끝판이다 아이고야 이쁘게 물들었네 외나무 아 여기는 개고기인데 아 예쁜 개고기다 단풍기 원래는 말라 이렇게 이쁘게 해 이쁘게 해 이쁘게 해 이쁘게 해 이쁘게 해 이쁘게 해 개고기 kimse curse 이쁘게 해 이쁘게 해 found 여기도 표고처럼 생겼어 여기도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어? 봐도 이렇게 하고 단풍우산 통과 우산을 쓰고 내려갔다 온다고? 키다 키야? 키야? 버섯이야? 먹는거? 서리? 서리 들어봐 노타리같은데 노타리는 나무에서 나는데 내 생각에는 보라버섯 같아 거기 또 뭐 있어? 어우 또 있다 나도 가봐 아니 그 보라버섯이 커서 그럴 것 같은데 그 가지버섯 아 그럼 그거다 그거 딱 올라와 응 보고 올라와 응 그러네 두꺼꽃이 있었네 아직 성이 무너진 자리 같아 진짜 여기 야 정말 멋지다 여기 올 때마다 멋져 단풍 다 들었네 이제 앞산에도 불바다다 불바다다 여기서 곤줄이 만났는데 겨울에 만났나 겨울에 만났나 강원도는 강원도다 강원도는 강원도다 강원도의 힘은 뭐야? 산인가? 어? 자연 빗방울 떨어지는 것 같아 빗방울 떨어진다 맞아요 지금 비 다가가 9cm 5cm 5cm 6cm 고춧가루 바람을 찾아라 고춧가루 양치 남치, 안녀옹? 도토리 잡았어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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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난데? 보라수고기 아직도 있네? 그리고 제가 집에 있는 영상이 있는 영상이고요.